이렇게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제빵왕 김탁구가 때아닌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촬영지인 수암골에 살고 있는 개, 3식이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한때 시청 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죠. 3식이 폭행 논란에 대해서 스타 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제빵왕 김탁구의 촬영지로 유명한 수암골에서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수암골의 명물견, 3식이 구타 사건이 그것입니다. 제빵왕 김탁구의 팔봉빵집 촬영지가 위치한 수암골에 살고 있는 3식이. 3식이가 드라마 촬영 시 시끄럽게 짖는다며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지금 다리를 많이 절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이에 제빵왕 김탁구 제작진들이 3식이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3식이는 지난 5월 TV 동물농장에 출연하면서 이략 스타견으로 떠올랐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담벼락으로 고개를 내미는 3식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수암골을 찾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제빵왕 김탁구 제작진은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지난 17일 오후 드라마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논란이 된 청주 수암골에 사는 3식이 폭행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3식이 주인은 드라마 촬영 때문이 아니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개가 다리를 절었고 그날은 촬영하는 날도 아니었다고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스타뉴스 팀에서 직접 수암골에 다녀왔습니다. 수암골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팬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3식이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어요. 제작진이 3식이가 계속 짖는다고 해서 때렸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3식이를 본 적은 없어요. 요즘엔 본 적이 없어요. 짖거나 뭐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 전혀 아주 오래전에 본 거라 그냥 담벼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팔봉빵집의 촬영지인 카페 직원들도 3식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폭행 논란이 일었을 당시 심하게 다리를 절었다는 3식이. 그러나 3식이는 전치 5주라는 소문과는 달리 1, 2주 정도의 치료로 완치됐다고 하는데요. 저랑 주인이랑 같이 갔죠. 같이 가서 같이 진찰 받고 조사 맞고 약을 타다가 먹이고 해서 지금 저 시골에서 3식이 엄마하고 같이 있어요. 어제 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진단, 글쎄 TV에 오늘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진단이 5주가 나왔네 뭐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한 1주 내지 2주 정도는 치료를 했어요. 약을 먹이고 그런데 지금은 다 난 상태고 활동을 황성하게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3식이가 다쳤던 날은 드라마 촬영이 없었으며 드라마 제작진의 폭행이 아닌 관광객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직접 3식이를 찾아가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3식의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3식이의 모습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